네, 김과장의 시사 속풀이 3인칭 시사 시점, 김과장의 김,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김과장의 장,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역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로 저희 모습 지금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 채널로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뉴스하이킥 유튜브 좋아요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뉴스하이킥 유튜브 실시간 생방송 화면 아래에 보시면요. 엄지가 올라가 있는 좋아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꾹 누르시고요. 눌러진 사진을 찍으셔서 문자번호 샵8001번으로 보내주시면 응모가 완료됩니다.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매일 한 분씩 추첨해서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당첨자는 저녁 7시 35분 생방송에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장윤선 기자가 뽑아오신 오늘의 인물 누구입니까? 이준석의 운명입니다. 아하, 운명. 굉장히 아닌 척하지만 지금 당대표실에 앉아서 매우 불안하게 휴대폰을 만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라면. 징계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다양한 생각이 들기 마련이겠죠. 뭐 거의 모든 기사가 운명의 날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던데. 네. 7시죠? 잠시 후. 그렇습니다. 7시에 시작합니다. 열리지 않습니까? 네. 7시에 시작하고요. 국회 본관 228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228호실인데요. 그 방이 어떤 방이냐면 여야가 공수교대를 해도 바뀌지 않고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그리고 새누리당, 국민의힘 전신 당대표실로 쓰였던 방이기 때문에 한 20년 넘을 거예요. 보수정당 당대표실. 상징인 당이죠. 이 당에서 그동안 소위 이제 2대 남, 20대 남성, 청년 정치를 대변해왔던 이준석 대표가 어떤 운명에 처해지게 될지 굉장히 기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어떤 징계가 내려지더라도 또 이제 뭐 일각에서는 오늘 징계가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계속 언론의 여러 가지 추측성 보도들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예컨대 윤리위가 징계를 하지 않는다 하면 또 윤리위에 대한 질타, 몇 달 동안 질질 끌다가 뭐 하는 거냐 이런 비판. 그리고 또 이제 경고 이상의 최합의가 경고인데 경고 이상의 어떤 징계가 결정된다면 현직 당대표 아마 우리나라 정당 역사상 최초로 현직 당대표가 특히 다른 문제도 아니고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징계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당원권 정지 이상의 결정이 내려져서 당대표 이제 거리 상황이 된다면 두 달 안에 당대표 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국민의힘은 경랑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스튜디오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좀 몇 가지 확인을 했더니 지금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의 판단은 매우 단호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호하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국민의힘에는 후폭풍이 상당히 심각할 텐데 가장 후폭풍이 심한 것은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로 당대표 직이 상실되는 이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과 가까운 분의 의견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윤리위원회는 독립기구 아닙니까? 독립기구죠. 그런데 대통령과 가까운 분의 의견이 윤리위 결정과 관계가 있을까요? 공식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지만 정치권이라는 게 사실 내부적으로 이러저러한 논의들이 아마 오늘도 수백만 가지의 얘기들이 오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당 운영과 관련해서 친윤, 반윤 간의 갈등이 증폭되는 시기이고 왜냐하면 2년 뒤에 있을 총선 공천권 때문에 더욱 그런 건데요. 대통령 스스로는 별로 당에 관심이 없다고는 하지만 소위 친윤 또 반대에 계신 분 이런 분들은 당의 운명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사실 좀 혼란을 느끼시는 것이 성상납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 자체가 윤리위원회에서의 징계심의 사안인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증거인멸을 위한 어떤 접촉? 그로 인해서 어떤 품위 손상? 이것이 징계 사안인지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 이왕희 윤리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전화를 잘 안 받으세요. 특히 이제 오늘은 계속 전화를 끊으시는데 전화 통화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이왕희 위원장은 제가 전화 잘 안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이 확인해 준 것은 증거인멸 관련 품위 유지 위반 여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강조한 것은 당사자의 소명 절차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을 지낸 분이세요. 그래서 인권 감수성이 어찌 보면 국민의힘 안에서 굉장히 큰 윤리위원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혐의를 단정짓고 징계 절차에 돌입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소명을 충분히 듣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오늘 윤리위원회에 참석하겠다고 했으나 거절당했다라는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다면서요. 그와 관련해서 그럼 직접 윤리위 관계자가 나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냐라고 하니까 오늘 오후 sbs 인터뷰에서 이준석 대표가 뭐라 그러냐면 그것은 아니고 당 사무처의 윤리위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 안에서 그런 얘기들을 전달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계속 혼란스럽게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하간 지금 이왕희 위원장의 판단은 윤리위원회 자체의 어떤 품위가 훼손되거나 손상되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불쾌감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윤리위원들이 우리가 몇 단계 징계할 거다. 정치권 안에서는 벼라볼 얘기가 다 돌았었거든요. 지난 몇 달 사이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을 긋고 오늘 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결과를 보고 판단해라라는 입장을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경찰이 이준석 대표에게 성상납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를 내일 찬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동시에 뇌물수수 혐의도 조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오늘 1차 윤리위 그리고 경찰 조사 결론이 나면 두 차례에 걸쳐서 상당히 큰 파장을 겪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놓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건의 핵심은 2013년 한나라당 비대위원 시절에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상납을 받고 명절 선물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았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상황인 것이고요. 이제 관련해서 이 문제가 불거지자마자 김철근 대표 정무실장을 새벽 1시에 보내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그런데 관련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전체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성상납 여부야 윤리위원회에서 밝힐 수는 없는 사안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수사 권한이 없죠. 그러니까요.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런데 징계 사안이 만약에 그러한 증거인멸로 의심되는 접촉과 그로 인해서 품위 유지 위반, 의무 위반이라고 한다면 김철근 정무실장이 가서 만난 것은 팩트로 확인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본인도 인정을 했습니다. KBC인가요? 광주방송 인터뷰에서 본인이 만났다. 제보자를 접촉한 사실을 인정을 했고요. 그런데 7억짜리 투자 각서를 써준 것은 이준석 대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다. 본인이 판단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 것이다. 이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그 사실은 나는 모른다. 왜냐하면 제보자가 그 방송을 보고 관련한 내용을 좀 하소연하고 싶다고 하니까 무슨 내용인지 한번 가서 들어봐라라고 얘기를 해서 김철근 비서실장이 갔던 것이지 정무실장이 갔던 것이지 그 밖의 다른 사안에 대해서 협의하거나 자기가 지시를 내리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지금 당 내외에서 친륜반륜 간 갈등이 이 사안 때문에 격화되고 있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조금 정리를 해 주실까요?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특히 격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신평 변호사 간의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김 전 위원장이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을 했는데요. 만약에 이준석 대표 징계를 받게 되면 당의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반대로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공개 지지했던 신평 변호사는 내 생각은 그 반대다. 이렇게 맞불을 놨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젊은 나이에 당대표가 돼서 이 당을 좀 바꿔보려고 했고 뭔가 변화할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만약 징계받고 물러나게 된다면 다시 또 새누리당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다음 총선 기약 못한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반대로 신 변호사는 이 대표를 윤석열 정부의 계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 대표가 계속 이끌면 총선에서 커다란 암운이 들이오게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준석 대표였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능력주의 그리고 젠더 문제 갈라치기 이런 것들이 치졸하고 근시한적인 정치공학적 태도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런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김건희 여사 팬클럽 회장인 강신업 변호사까지 가세를 한 상황인데요. 지금 무슨 당원권 정지냐. 너무 말이 격해서 제가 다 옮길 수는 없는데 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면서 성상납 의혹보다 더 나쁜 건 증거인멸 교사고 이준석 때문에 김철근도 지금 범죄자가 되게 생겼다. 이준석은 즉각 제명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향해서는 더 추해지기 전에 얼른 집에 가서 주무시라. 이렇게 약간 굉장히 격하죠.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인데요. 대통령 부인의 팬클럽이 꼭 필요하냐. 김건희 여사가 요청해서 만든 팬클럽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분이 이렇게 격한 말을 쏟아내는 것이 정치적으로 옳은 것인가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민하 평론가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리비원회 지금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흥미롭게 보고 있는데 다들 계산이 복잡할 거예요. 아까 서두에 들었던 이준석 대표의 지금 자신이 소명하러 가겠다고 했는데 윤리가 오지 말라고 했다. 이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윤리 입장에서는 절차적으로 당대표에 대한 어떤 징계를 하려면 절차적으로 꼬투리 잡히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소명을 당일이라도 윤리에 가서 하겠다고 하는 사람의 소명은 받아줘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 안 받아주겠다라고 했다는 거면 오늘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사안 처리 안 한다라는 신호로도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윤리에서 그런 입장이 아닌데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다라고 하면 만약에 오늘 윤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이준석 대표는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를 하겠죠. 소명도 없이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차원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계산이 복잡한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 이른바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의 계산 지금 분위기 이런 걸 보면 이준석 대표는 그만해라라는 분위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분위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복잡한 게 뭐냐면 지금 이준석 대표가 내려오면 그러면 지금 당헌당규를 보면 6개월 이상 임기가 남아있는 그런 경우에는 잔여임기를 후임 지도부가 잔여임기를 수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년 6월까지거든요. 이번에 이준석 대표 이후에 전당대회 치러서 지도부 뽑으면 내년 6월까지 임기가 되는데 결렬 경우에는 차기 총선의 공천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는 지도부입니다. 물론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규칙 만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징검다리를 놓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사정이 같이 겹쳐져 있다 보니까 아직 갈피를 좀 못 잡는 상황들도 있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문제 얘기는 분명히 하고 싶지만 지금 당장 끌어내릴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또 계산이 각각의 당권 주자마다 엇갈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계산이 복잡한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윤리가 짊어져야 될 부담이 더 큰 거죠. 지금 상황이. 아마 골치가 아플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왕희 위원장이 하는 얘기가 윤리위 운영에 지장을 주는 부적절한 정치 행위를 그만해라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이 불리한 처지에 놓일까 봐 계속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언론 플레이를 한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당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가 준비해 오신 오늘의 이슈는 어떤 것입니까? 네. 권성동 박홍군 두 원내대표 누가 거짓말하는가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원래 오늘 박홍군 원내대표가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만나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거짓말 논란 때문에 불발이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박홍군 원내대표가 여당의 진정성을 확인을 해봐야겠다. 오늘 중에 만나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나자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모처럼 원구성을 위해서. 그런데 비슷한 시각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 모임 혁신24 새로운 미래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주도를 하는.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축사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의 원구성 협상에 대해서 대선 과정에서의 고소고발을 취하하라는 주장을 민주당이 하는데 우리가 고소고발한 건 이재명 후보한테 한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 원구성 협상 진도가 안 나가는 거는 이재명 살리기를 위해서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한 게 알려진 거거든요. 박홍군 원내대표가 이걸 보도를 보고 이거 사과하지 않으면 오늘 못 만난다고 해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김민하 평론가가 보시기에는 두 사람 중에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전 모르죠. 제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일단 박홍군 원내대표하고 진성중 원내수석부대표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일단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홍군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협상 과정에 이재명의 2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다른 얘기는 나온 거냐. 이게 좀 의문인 부분이 있고. 진성중 원내수석부대표의 경우에는 그런 양당이 정치적으로 고발한 건 취하하자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적은 있다. 그런데 이건 원구성하고 무관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박홍군 원내대표도 지난 4월 달에 천안함 희생자 추모 행사에서 이준석 대표가 먼저 대선 때 고소고발한 사건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서 그거는 비대위원장하고 상의해라 당시에. 이렇게 얘기한 바 있다. 그러니까 서로 고소고발 취하는 문제는 쭉 이래저래 얘기가 나왔던 것이지. 원구성 협상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렇게 좀 부풀려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게 민주당의 지금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그런 입장이고 그럼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 오늘 이 얘기가 나오니까 사과할 게 뭐 있냐 자기들이 다 까놓고 라고 하면서 우리도 진성중 부대표가 다 까발려서 대응한 건데 그래서 삐지면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까발렸다는 건 뭐냐 이게 좀 의문이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그간의 원구성 협상 경과를 기자들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자리에서 진성중 원내수석부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안을 얘기를 했어요 일단. 그래서 법사위가 지금 너무 강한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이걸 조정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지금 검수한 법안 추진 이후에 국회에서 4개특위 구성해서 논의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의힘이 이걸 반대하기 때문에 이 구성이 합의해 주는 거 둘째. 셋째로 지금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권 축소법안 관련돼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이 심판 청구 취하를 낸 상황인데 이거 취하해라. 이 세 개를 갖고 원구성 협상의 조건으로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법사위 권한 조정은 국회 전개특위에서 원구성 이후에 논의를 할 수 있다라고 답을 했고 권한쟁이 심판은 취하할 수 없다. 그다음에 4개특위를 구성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당장은 동의를 못한다. 이런 입장을 얘기했다라고 진성중 부대표가 어제 밝힌 건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게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 국민들이 좀 아시면 안 되는 내용일까요 공개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권성동 원내대표의 논리 구조를 보면 이재명 의원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 여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그 요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그런 정도까지 얘기를 한 것은 민주당이 이런 얘기를 공개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피창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럼 이 얘기는 공개되는 얘기 공개가 안 돼야 되는 얘기냐 이런 의무를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러면 그게 공개가 안 돼야 되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도 알아야 되는 얘기죠 당연히. 그렇죠. 원내에서 어떻게 협상이 되는 건 알아야 되는 얘기인데 그러면 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게 불편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단 평론가적인 해석을 해보면 첫 번째로 일단 법사위를 돌려받기로 이미 약속을 이전에 해놨는데 권한이 축소된 상태로 돌려받는 건 결과적으로 양보한 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 양보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 부담이 있고 두 번째로 이게 그냥 처음에 양보하는 거면 상관없는데 지난번에 검수 한박 국면에서 민주당하고 덜컥 합의를 했다가 의장 안에 합의를 했다가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잖아요. 네. 다시 취소했었죠. 그렇죠. 눈액관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했기 때문에 그때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또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 아니냐 특히 이거는 결과적으로 검수 한박 당시 합의를 인정하는 거에 연장선에 있잖아요. 더불어민주당 요구는. 네. 그런 부분이 좀 고려된 거 아니냐라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어쨌든 이준석 대표 문제 때문에 당권 투쟁 국면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국면에서는 누가 조금만 틈을 줘도 서로 공격하고 서로 물어뜯기 때문에 이것도 여지를 주면 안 된다. 이런 판단은 있는 거 아니냐 싶은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런데 앞서 민주당이 제안하고 국민의힘이 답한 내용은 지금까지 우리가 쭉 보면 원구성 협상에서 굉장히 주요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예요. 서로 얼마까지 양보할 거냐의 차이도 있겠지만 기본 틀은 지금 말씀드린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양당 간에 이렇게 좀 충돌이 빚어지는 모양새지만 일정 부분 며칠이라도 냉각기를 가지고 나면 다시 이틀에서 협상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이 협상이 어디로 가느냐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의 어떤 이런 행동에 대해서 여론이 아니 그 원구성 빨리 해야 되는데 왜 불필요하게 그런 얘기했어? 당내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좀 그럼 내가 일정 부분 양보할 수 있다라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어떤 태도로 나올 것이고 그게 아니라 또 양보하는 거야? 막 이러면 아마 원구성 협상이 좀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수여도 여전히 키는 국민의힘이 쥐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잘 계산을 해서 대응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각 당의 당내 사정이 복잡하고 이것이 또 바탕이 돼서 여야 간의 협상에도 영향을 주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피해보는 건 국민의힘 밖에 없네요. 여기까지 하죠. 김과장의 시사 속풀이 3인칭 시사시점 김민하 시사평론가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하이킥